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관리 교재 188페이지부터 33번이네요 188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순 교육 장기순에 대한 이야기죠 장기순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소장님들이 꼭 넘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장기순 선언을 현장에서 잘 아시면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께서도 여기서 기초 잘 다주셔서 합격하신 다음에 나중에 장기순 선언을 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33페이지 32페이지인가요? 33페이지네요 33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법령상 장기순 충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장기순 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순 충당금을 할 때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장기순 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장기순 충당금에 체납이 있는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 지방세 체납 처분에 대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관리비의 질문상으로 문제풀이할 때도 나왔던 질문이에요 네 번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순 충당금을 납부 확인을 요할 경우에는 요구일로부터 며칠 3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순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서 납부한 경우에 그 금액을 반환하여 한다 틀린 지문은 지체 없이 해야 된다고 있고요 바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장기순 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비 고지서 안에 장기순 충당금이 나가다 보니까 세입자도 내죠 그럼 나중에 정산해 주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서 지체 없이 확인한 다음에 내가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는데 그거를 정산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하죠 장기순 충당금은 부동산 계약서에다가 세입자가 낸다라고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상으로는 함부로 해 줘야 되죠 소유자가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장기순 충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서 옳으면 아 이런 질문 정말 어려워요 다 다섯 개가 틀린지 맞는지 다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봐서 찾는 문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관리주체는 장기순의 계약 따라서 주요 시설 교체 보수에 필요한 소유자로부터 증수하여 정립하여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해당 공동주택 입자 가반수의 서명 등이 있더라도 장기순 충당금을 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아까 전 시간에 전 주에 봤던 내용이죠 있어야 된다라고 되고 있고요 관리주체 입자 대표가 가반수가 아니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아니라 입주자의 가반수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 진단이나 감정되는 것을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틀린 질문이네요 세 번째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않은 장기순 충당금을 누가 한다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네 번째 장기순 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사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정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의 결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에 장기순 충당금은 건설 임대 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가 관리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업무 임계한 날로부터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정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임계한 날이 속한 날로부터죠 임계한 날이 보다 이거는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임대는 임계한 날이 속한 날 그래서 틀린 지문이 ㄴ이라고 읽으면 ㄷ ㄷ ㄷ ㄷ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옳은 지문으로서 3번을 체킹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 35번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시험 문제도 나오죠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보시면 장충금을 얼마로 부과할 거냐 주민들한테 얼마로 부과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전에 나왔죠 지금은 문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35번 다음과 같은 조건화에서 아파트의 공급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세대 200제곱미터인 세대 월간 장기성 충당을 구하시오 이 세대가 200세대네요 자 총 400세대가 있고요 총 공급면적을 계산했더니 600이죠 6만이네요 6만 200세대가 100 200에 200에 400이니까 4만이니까 6만이죠 그리고 장기성 총 공사비는 7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10년 동안 수산비는 매월 똑같이 10년 동안 부과하겠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 풀어주면 이런 얘기예요 총 400세대가 있는데 6만 제5이 있고요 10년 동안 얼마를 부과해야 7200만원이 나오냐 이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400세대가 7200만원을 10년 동안 얼마 내야 공급면적이 2만쯤인데 되냐 이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매월 얼마씩 적립해야 7200만원이 나오냐 이 얘기인데 그 중에 얘가 얼마 내야 되냐 이 얘기죠 계산식은 냈습니다 계산식은 이 식에 의하면 당연히 나오죠 총 공급면적의 12달러 부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총 어떻게 총 금액을 장기전 총액을 공급면적 12달러 부과해서 세대로 나누면 이제 나오겠지 이 얘기죠 그러면 6만 제5을 12달러 부과해서 72000에 하면 공급면적을 하면 나온다 이 얘기죠 세대 공급면적을 보면 세대 공급면적이 여기죠 여기에 여기에 세대 공급면적은 얼마예요 150이죠 150 150 150 공급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다 15000 되겠다라고 15000 전에는 문제가 나왔고 최근에는 나오지 않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현장에 가면 이걸 갖는 듯이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민간인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특별수산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임대사업자가 인대 민간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산충당금을 최초로 구성하는 관리주택에 넘겨주어야 한다 2번 장기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민간인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산충당금을 사용감사일 또는 임시사용일로부터 1년이 지난달이 속한 달부터 만문의 시부의 요율을 매달 적립한다 3번째 특별수산충당금은 단독매용으로 금융회사에 예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4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수산충당금 적립현황을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에게 제출을 해야 하며 시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서 2월 15일 8월 15일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5번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산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민간인대 소재하는 관할 시장군처에 신고해야 된다 자 굉장히 어렵네요 지문이 어렵네요 자 3일 뭐가 틀렸는지 누구한테 입자대표회의한테 넘겨줘야죠 인간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은 임대 입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되고요 1만 분의 1이죠 1만 분의 1 그 다음에 공동명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명 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해죠 신고사항이 아니라 사용할 때 미리 누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틀린 질문은 옳은 질문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여기는 입자대표회의 1만 분의 1 시장군수구청장 공동명 이 협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7번 건축물에 대한 장기선충당금 끝났어요 장기선 요일에 대한 끝났고요 건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건축물 외벽에 백화 시멘트 백화 꽃이 피죠 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백화에 대한 습이 많아야 되죠 그리고 습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 겨울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백화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외관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겨울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많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습도가 높아야 되죠 낮을 때는 안 되죠 벽체에 흡수이 높거나 소송이 불량시에 발생하죠 흡수가 많이 되면 그만큼 물이 많이 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늘진 북쪽면에 많이 습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시멘트 재량이 짧았을 때 그죠 연령이 작으면 그만큼 습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틀린 질문은 뭐예요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발생한다 높을 때 발생하는 거죠 백화현상은 아파트에 가면 백화현상 지하주차장이 많이 떨어지죠 지하주차장에 주차 본네트 위에 아니면 지붕에 차량 본네트 위에 많이 나타나죠 두 번째 38번 용어 정리죠 벽체와 같은 고체를 고체를 벽체와 같은 고체를 통과할 때 통과하여 공기에서 공기로 열 절단하는 현상을 뭘 한다 뭘 한다 뭐라 하죠 열관류율 이라고 하죠 열관률이 높을수록 열이 많이 빠지니까 뭐예요 결로가 많이 생기겠죠 열관류와 반대되는 게 열 저항이죠 열 저항이 높을수록 열 저항이 낮을수록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열관률이 높다는 것은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춥고 결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콩크린드 균열 보수 방법으로 옳지 않 콩크린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것 전동주의법도 하죠 충진공법도 하고 철물 보강법도 하고 표면 처리 공법도 하죠 그 중에 생석회 공법은 생석회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떤 부분 집안을 단단하게 할 때 쓰는 게 생석회 공법이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틀린 질문은 생석회 공법이 들겠다 연약 지분에 강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생석회 공법이 되겠죠 그래서 전동주의 공법 충진공법 충진공법 철물보강공법 표면 처리 공법은 콘크리트 균열 보수 중에 하나다 라고 보죠 건축물 외벽의 균열 및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건축물의 외벽에 대한 균열 보수입니다 표면 처리 공법은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성이 높은 피막을 만드는 공법으로 균열 표혁이 미세한 균열에 대해서 보수하는 공법이죠 주입 공법은 주입 공법은 균열부에 따라 U자, 부자형을 파내고 그려해 신행이 충전하는 방법을 공법이다 한다 세 번째, 철물보강공법은 균열이 너무 커서 철물을 보강하여 균열의 진행을 멈추거나 내력을 회복하는 공법을 철물보강공법으로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 균열의 집중을 얻기 위해서는 시공, 줄눈, 신축줄눈, 조절눈, 중을 사용하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균열의 분산을 얻기 위해서는 2형 철근, 용접 철망을 사용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2번이 틀렸네요 주입 공법이 아니라 충진 공법이 되겠죠 충진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41번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공상 하재에 관한 균열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균열 원인과 하재에 관한 것이네요 혼화재의 균일한 분산 이음재의 처리의 부정확함 거푸지의 변형 경화재의 진동의 재화 콘크리트 침화 블리딩이죠 이 중에 콘크리트 분화 침화 재료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하자에 대해서 아니고 재료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서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네요 혼화재의 불균형 분산이라든가 이음재의 부정확함 시공상 하자죠 거푸지 변형도 마찬가지로 경화재의 진동 재화도 마찬가지고 시공상 하자에 대한 부분이고 5번문 콘크리트 침화 및 블리딩은 재료상의 균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네요 42번 보겠습니다 42번 균열 시공 및 시공에 관한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 없는 것 철근 콘크리트 균열 시공 중 시공으로 원인이 없는 것 경화전에 굽기 전에 진동 침화하는 것 불균열한 타설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수 보통 방수는 아스팔트 방수하고 옥상 시멘트 방수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옥상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옥상 방수 사용하는 아스팔트 재료는 옥상 방수 아스팔트 재료는 지하실 방수보다 연화점이 높고 침이 더 높은 것을 사용하죠 연화점이 낮으면 안 되죠 옥상에는 어떤 열이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화점이 높고 침도는 당연히 높겠죠 연화점이 높으니까 침도는 당연히 높을 것이고 옥상 방수의 바탕은 물 고인 방지를 위해서 물 흘림이 경사를 두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옥상 방수층 누른 콩크리트 부위에는 온대에 의한 콩크리트 수축의 및 팽창에 대해서 신축 준류를 설치하죠 당연히 그렇죠 네 번째 아스팔트 방수의 부분적 보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를 사용한다 다섯 번째 시멘트 방수의 결합 발생 시에는 부분 보수가 가능하죠 아스팔트 방수는 전체 보수를 해야 되죠 전체 보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스팔트는 3중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어떻게 해요 4번이 되겠고요 전면보수를 해야 되죠 아스팔트 방수는 3층 방수라고 하죠 아스팔트는 그래서 3개업으로 최소한 돼 있다 보니까 물이 누수가 어디서 센지 몰라요 층층별로 다 이렇게 방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면보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또 누른 콩구들 중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연압쯤이 높고 침이 더 높은 걸 사용할 수가 있죠 44번 문제 건축 건물 벽체부터 에너지 전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 전략형으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열제에 보관하는 건 당연하겠죠 열관률이 높으면 열이 잘 빠져나가는 거죠 열관률이 낮은 걸 사용해야 되죠 동일한 재료인 경우 두께를 많이 할수록 두께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열 존도율이 낮은 것을 사용해야 되죠 흡수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44번은 5번이 틀리겠죠 5번 흡수성이 높은 걸 높으면 열 존도율이 많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는 거죠 틀린 것은 흡수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라고 하죠 45번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발생 원인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콘크리트 건조 수축 두 번째 형틀의 조기 제거로 인한 균열 당연하겠죠 세 번째 부동침화의 균열 실내차 온도 변화 다섯 번째 설계 철근 양의 부족 원인이 어떤가요? 실내차고는 결로 발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겠죠 46번 보겠습니다 46번 건물의 보수 업무 중 건물 보수를 필요로 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열화 빗물 우루 결로 단열 파손 결로 결로는 보수하고 상관없죠 단열 단열에 대한 결로는 단열 현상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죠 47번 보겠습니다 열교 현상 열이 통과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열교 현상은 벽체, 지붕, 바닥 접합의 동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두 번째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열관률이 많이 발생하면 열관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에 대한 단열 성능이 저하되죠 겨울철에 열교 현상이 발생되면서 결로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열교 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 단열이 내 단열보다 유리하죠 처음부터 열 자체를 차단시키는 거죠 내 단열은 어쨌든 구조체가 통과한 상태에서 안에서 하다 보니까 벌써 열이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 단열을 하는 것이 좋겠죠 다섯 번째,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열 저항값이 감소시키는 설계 및 시공이 요구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열 저항값을 증대를 시키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겠죠 48번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인가요? 낡은 물품이나 재료 등을 교체하거나 발견된 하자를 손질하여 하자로 인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중축, 보수, 수선, 진단, 청소 어떤거죠? 자, 어떤거에요? 보수죠, 보수 자, 수선을 한번 볼게요 수선이라는거죠 수선은 시설물의 열화와 마모가 일정 한도를 넘어 그 기능이 손실되었을 때 그 시설물의 마모된 부분을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수선이라는 거고요 보수는 낡은 물품이나 재료 등의 교체하자를 손실하여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보수라고 하죠 자, 49번 보겠습니다 49번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에서 최초로 방수층 바탕면에 제일 먼저 하는게 뭐에요? 제일 먼저 하는게 뭐에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컴파운드, 다섯번째 아스팔트 아스팔트 뭐에요? 프라이머라 하죠, 프라이머 프라이머라 하죠 자, 아스팔트 시공할 때 프라이머 할 때 바탕면이 어디에요? 매끄러워야죠 매끄러워해서 프라이머를 부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액체 시멘트에는 매끄러워 할 필요 없죠 거칠게 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아스팔트에서는 바탕면을 매끄럽게 해서 프라이머를 도착해서 부착력을 높여야 되죠 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방수 비교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이죠 이 부분이 첫번째,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에 비해 수명이 길다 두번째,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에 비해 결함 부가 발견하기 어렵다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에 비해 보습이 좁다 네번째,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고 공사기간이 길다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방수에 비해 균형 발생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어떤거에요? 3번 될까요? 3번? 이거 뭐에요? 전면 보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는 방수 부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겹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수 부분이 어디 처음에 생겼다 들어 이게 층으로 따라가다 보면 부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전면 보수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수 비용이 높고요 균열 사용이 거의 없죠 연화점이 있어서 늘어나죠 침이 또 높다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는 단면적하고 일체형이다 보니까 균열이 심해지죠 시멘트 액체 방수는 51번 필요하는 옥상에 유리하고 피놀이 생기는 우려가 없다 어떻게 맞나요? 틀리나요? 5번이세요 도막방수는 피놀이 생기죠 맷을 까는거죠 시트지를 하나를 까는거죠 시트지를 하나를 까는거죠 그래서 피놀이 생기죠 도막방으로 52번 보겠습니다 52번 방수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거 보행용 시트 방수는 상층부 보호가 필요하다 벤토나이트 방수는 지하 외벽 방수 등에 사용된다 아스팔트 방수는 결함이 발견이 어렵고 자극없이 악취가 발생한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재의 콩쿠드 균열 발생시에도 방수 성능이 우수하다 틀린 질문이겠죠 모재가 틀린 질문이죠 일체형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죠 방수 성능이 낮아지죠 다섯번째 도막방수는 방수지 바탕에 여러 변 칠해서 방수로만 익히는 방수다 4번이 틀리겠네요 53번 보겠습니다 53번 방수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지하실 방수층보다 아스팔트 침도가 큰 것을 쓴다 물 흘림이 경선은 100분의 1 내지 200분 내로 한다 옥상 방수 얘기하는거에요 옥상 방수 난간병은 방수층 지켜올림이 몇 미리 30cm로 한다 난간병은 온도 변화에 대한 방수층의 신축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번째 아스팔트 연화점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은 뭐에요? 5번이죠 5번 연화점이 높고 침도가 높은 것을 사용해야 되죠 열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번째 연료 현상이 쉽고 단열재를 사용해야 된다 고체벽 사이를 두고 양쪽에 유체사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물체 온도로 1도씨에서 필요한 열량을 몰한다 다섯번째 유체와 고체벽 사이의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다음에 네번째 열복사 열대료 함께 열 전달 3방식 하나로 열이 어떠한 물체 내의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전달하는 현상이다 다섯번째 유체 이동에 대한 열 전달이죠 열관련은 고체죠 고체 고체를 이동할 때 된거죠 벽체죠 벽체 그래서 이건 비열에 대한거고 열 전달에 가는거고 열 전도에 대한거고 대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거죠 그래서 55번은 열관류에 대한 내용은 고체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열관률이라 한다 열관류와 열저항은 반비례한다 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실내 표명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표명결로에 대해서 벽체 열 저항이 작을수록 심해진다 실내 열 온도가 클수록 심해진다 열 교환이 발생할수록 심해진다 실내 공기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틀린 질문은 실내 온도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결로가 생기는거죠 열 장황이 적을수록 심해지죠 심해지죠 자 57번 보겠습니다 57번 표명결로 방지 대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결로는 무조건 물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수증기 발생을 억제해야 되죠 당연히 절대 습도를 낮춰야 되죠 그 다음에 세번에 외벽의 단열을 강화해 실내측 표명 온도가 낮을 것을 방지한다 벽체 실내측 표명 온도를 실내측 표명 노점보다 낮게 유지한다 다섯번째 외기에 접한 창의 경우 일반 유리보다 로 복종유리를 사용하여 표명걸로 발생을 줄인다 틀린 질문 3번입니다 표명 온도가 노점보다 낮으면 결로가 생기는거죠 자 58번 보겠습니다 주택에 관한 일반 규정입니다 주택에 대한 일반 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택건설에 대한 일반 규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번째 58번 1번 비탈면 윗부분에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의 너비가 1.5m 이상으로써 당의 옹벽등이 높이가 1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너비의 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공동주택에 3층 이상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등의 경우로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무슨 구조? 경량구조로 할 수 있다 3층 공동주택의 3층인 경우에 세번째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뭐로 한다? 내화구조로 한다 네번째 세대간 경계벽이 경계벽이 묵은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는 몇 센티로 한다? 15센티 이상으로 한다 다섯번째 경계벽을 이은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 바닥까지 닿게 하야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틀린 지문은 뭐에요? 얘가 틀렸죠 20이죠 15센티가 아니라 세대간의 경계벽 묵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는 얼마? 20센티 이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9번 주택 건설 규제관의 설명으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뭐를 한다? 300세대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합버스가 정차 가능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고요 세번째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 난연 재료로 해야 된다 네번째 주택단지 안의 각동 옥상 출입문 하재 예방 소방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옥상문 출입문을 제외하죠 다섯번째 주택단지 안의 각동 출입문 설치하는 안전유리는 45kg을 75% 높이에서 했을 때 충격량이 관통되지 않아 하는 유리를 말하죠 틀린거는 뭐에요? 틀린거는 틀린거에요? 여기죠 난연 재료는 난연 재료 불연 재료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60번 보겠습니다 60번 주택건설 규정에 관한 설명 규정으로 설치는 옳지 않은 것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65dm 미만이 되도록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을 해야되죠 건설 소음도가 65되도록 방음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번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하는 경우 벽체 접합부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원은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500세대 이상은 세번째 중복도이면서 최강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60m 이내마다 한계에서 이상의 외계면한 개구부를 설치해야 한다 네번째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면의 요철 포장 또는 과속 방지 터부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 속도가 시속 100km 20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번째 주택단지 안의 각동 출입률은 아까 본 것처럼 안전율이 45에서 75세대 높이의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뭐예요 40m가 되겠죠 40m 중복도에는 최강 및 통풍이 원하도록 40m마다 뭘 해야 된다 개구부를 설치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1번 보겠습니다 61번 자 바닥충경음 성능 등급에 관한 61번이네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 바닥충경음 차단 구조 등의 성능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번째 바닥충경음 성능 등급 인정 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토부 영어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두번째 성능 등급 인정 받은 기관은 신전표에 대한 성능 등급 인정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전문의의 심의를 요청해야 된다 세번째 공동주택 바닥충경음의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 인정 유효기간은 그 성능 등급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네번째 공동주택 바닥충경음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 인정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섯번째 공동주택 바닥충경음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된 비용 등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 비용에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년이죠 공동주택의 바닥충경음 차단 구조 성능 인정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61번은 3번이 틀리겠습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도로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첫번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폭이 1.5m 이상의 도로를 포함한 포함해서 7m 이상 도로를 설치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게 두번째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형 유선형 차도 등이 차량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m 이상 10cm 이하 높이 1m 이상의 가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 세번째 주택단지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가속 방지턱에는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형 도력 및 도색을 한 노면 표지를 해야 하죠 네번째 주택단지 안에 도로 통행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도록 인정한 곳에는 도로 반사경 교통안전 표지판 방어 울타리 조명 시설 기타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다섯번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설치한 도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가 만약에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50m 미만인 경우는 폭을 4m 이상 할 수 있다 여기가 틀렸죠 얼마에요? 길이가? 길이가 35m인 경우에는 폭을 4m까지 할 수 있다 이 지문은 65m에 틀렸겠네요 65m에 틀렸죠 그래서 35m라고 표현을 해야죠 100세대 미만이고 막힌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이하이고 폭이 3에 따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63번 보겠습니다 승강기 부문에 자 63번 다음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승강기에 대한 기술 기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해달라는 것은 첫번째 6층 이상이죠 6층이나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몇 인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죠 다만 예외 규정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 몇 층 이상의 공동주택 경우에는 승강기를 비상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되죠 세번째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에 각각의 화물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번째 복도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몇 세대까지 한 대를 설치하고 몇 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몇 세대마다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정의하면 몇 번인가요 63번은 3번 되겠죠 6층 이상에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승강기용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구조를 해야 되고요 복도형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한 세대 설치하고 100세 넘는 경우에는 한 대를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대한 난간 설치에 대한 규정에 옳지 않은 것은 첫번째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 또는 옥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는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하죠 두번째 난간의 높이는 바닥 마감으로부터 몇 센치? 120센치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세번째 건축물 내부 계단에 설치한 난간 계단 중간에 설치한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곳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한 난간의 경우는 몇 센치? 90센치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네번째 난간의 간산에 가기에는 중심 치수가 10센치 이하로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번째 외계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한 개소 이상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의 난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틀린 질문은 중심 치수가 아니라 안목 치수가 되겠죠 안목 치수를 10센치 이하 눈으로 보는 치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안목 치수가 되겠네요 자 65번 보겠습니다 자 복리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리시설 주택 건설 기준에 대한 복리시설입니다 첫번째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분양자에게 알려야 되죠 두번째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규정에 적합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자 3번 2에 따른 2번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지역의 특성 주택의 유형 등을 고려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조례에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을 4분일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도 있다 네번째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자 5번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세대마다 3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으로서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네요 여기가 3이 아니라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자 66번 보겠습니다 66번 안내표지판은 설치규명은 몇 세대죠 100세대 150세대 200세대 250세대 300세대 몇 세대인가요? 300세대 되겠죠 자 67번 보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규정상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로 시설과 복합으로 건체 시설이 아닌 것은 우려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경로당은 별도의 종교집회장 같은 경우는 5번이 틀리겠죠 자 68번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과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 세대 규모는 몇 세대? 몇 세대죠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 규모는 500세대 이상 라고 기억해 주시고 69번 450제곱미터의 관리사무소 면적 법정 이것이 옛날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 하나죠 자 450세대인 경우에 관리사무소 면적을 봐라 그 하면 쉽게 이렇죠 법상 면적 합계가 10제곱미터의 50세대를 더 넘는 세대마다 50제곱센티메터를 0.5죠 를 더한 면적을 계산한다 계산하면 10 플러스 450에 마이너스 50에 곱하기 0.05는 30대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 하나죠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의 50세대에 넘는 세대마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라고 했죠 자 70번 보겠습니다 70번 승강기 설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6층은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거죠 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6인상에 승강기 설치하고요 10층 이상에는 승강기를 비상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10층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은 이사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하물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계단실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추가하되 100세대가 넘는 1대를 추가할 수 있죠 네 번째 승강 승강기를 계단실형 공동주택 설치하는 경우 계단실마다 1대 1대 이상을 설치한다 다섯 번째 승강 승강기를 복도형 공동주택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이상을 설치한다 라고 하고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에 복도형 복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세대마다 1대를 설치하고 100세대를 넘는 경우 1대마다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71번 도로에 대한 보안등의 설치 간격은 몇이냐 몇 메터마다 해야 되느냐 도로 도로에 대한 보안등은 5번 되겠죠 폭이 15m 이상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양쪽에다 하고요 50m 이내마다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죠 72번 72번 보겠습니다 72번 주택건설 규정에 관한 규정으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주황집중설비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해야 되죠 당연히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의 이상의 난방구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구역별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택단지 안에 각동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해야 되죠 안전유리는 45에서 75으로 봐야 된다 세 번째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유선형 도로를 설계하거나 도로면의 요철 포장 또는 과속방지 설치 등을 해서 20킬로미터 이하 되어야 되죠 30이 틀려지면 되겠네요 네 번째 500세대 이상의 공동지를 건설하는 경우 벽체 접합부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원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뭘 해야 된다 결로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몇 세대? 500세대 이상은 결로 방지를 해야 되죠 다섯 번째 주택단지 안에 각동출입문 지하주차장 각동의 지하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 전자출입시스템을 해야 되죠 비번이나 출입카드를 열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틀린 지문은 20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해방지에 대한 내용이 비가 왔을 때 축대 부분이죠 1번 주택단지 높이 3m 이상의 옹벽축대는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있는게 1을 설치한 경우에는 옹벽으로부터 그 높이만큼 그죠? 높이만큼 건축물의 외벽분까지 옹벽 높이가 띄워야 된다. 두번째 비탈면 높이가 3m 넘는 경우에는 3m 이내마다 면적의 5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적을 단을 설치해야 된다. 세번째 이에 따른 비탈면에는 나무 심기와 잔디 붙이기를 해야 한다. 네번째 비탈면 아랫부분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의 너비는 1m 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번째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의 너비 1.5m 이상의 당의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를 단을 만들어야 한다. 틀린 진입도로 A 아파트는 600세대 B는 700세대 C는 500세대 A, B, C 아파트 모든 공동주택 진입을 하나로 사용할 때 폭은 어떻게 됐느냐 폭은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이걸 보시면 되죠. 1000세대에서 2000세대는 어떻게 된다? 15m 라고 표가 있는다면 여러분의 표를 한번 참조하셔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75번 보겠습니다. 75번 영상정보처리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동출입부는 뭘 설치해야 되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되어 있다. 모든 단지에 현재 모든 단지에 이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동출입부는 다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가시면 당연히 다 되어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개선을 해야죠.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에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해상도가 얼마 얼마 해상도 130만 하소 이상이 되죠. 이거를 이제 거의 다 계산했죠. 지금 모든 아파트가 130만 하소 이하 여러분도 가시면 다 되어있어요. 현장에는 자 76번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전략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할 때 이용되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고단열 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학법 및 신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을 할 것 두 번째 고호율 열 열에는 전기설비 및 고효율 함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 기술을 할 것 세 번째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할 것 네 번째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 면적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환경관련 기술을 할 것 다섯 번째 건물에너지 정보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술 법률에 따라서 지능형 전력망 에너지 이유를 극대화 할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되겠죠 생태순환 확보를 위한 외부 환경 조성 기술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로 틀린 지문은 4번 되겠죠 77번 에너지 전략형 기술은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이 되는 모두 고르시오 기술 첫 번째 고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두 번째 에너지의 고효율 설비 기술 세 번째 에너지 이용 극대화 기술 네 번째 신재생 이용 기술 기억볼이 틀리고 저에너지네 저에너지에 대한 거죠 저에너지 그래서 77번은 4번이 되겠네요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이 되겠고요 78번 보겠습니다 78번 주택법 및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사업 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성내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첫 번째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제소음 등 소매 관련 등급을 표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 리모델링에 대한 가변성 수리 이용에 대한 교체와 관련 등급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조경 일부 확보 시설 실내 공기질 에너지 전략 등 환경 관련 등급도 기술해야 되고요 네 번째 검, 커뮤니티 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 안정 등 생활에 대한 관련 등급도 있고요 다섯 번째 화재, 소방, 피난 등의 관련 등급 틀린 질문은 어떤 걸까요? 틀린 질문은 리모델링에 구조 관련 등급이 되는 거죠 마지막 번이네요 79번 보겠습니다 장수명 주택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장수명 우리 처음에 배울 때 기초에 관해서 장수명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수리 용이성이 우산주택을 말하면서 두 번째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부여되는 등급은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등급으로 구분한다 세 번째 사업주체가 천세대 이상을 주택 공급할 때는 인증제도에 따라 기준 등급 이상을 인정받아야 된다 네 번째 삼회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등급 이상이란 어디를 얘기하냐 네 개 중에서 어디를 얘기한다? 양호 등급 이상을 말한다 다섯 번째 국가 지방단체의 공공기관인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급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상의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틀린 질문은 4번이 되겠네요 일반 등급이죠 일반 등급,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등급을 말하고 있지요 자 긴 시간 79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주간시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